네 공수교대 사랑해주시는 공수교대의 모의 약전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공무원과 공무원 시험과 수능시험 대비를, 수능이니까 내신도 포함되겠죠? 수능시험 대비를 위한 교육 컨텐츠 되어서 온라인 되어서 공수교대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야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야구는 공수교대죠. 물론 이제 모든 스포츠가 다 공격과 수비이긴 한데 그래서 제가 스포츠 바인 제가 이제 또 그런 것까지 포함해갖고 저희 더 치열하게 야구와 시사 얘기하는 라디오의 준말이잖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네이밍하는 걸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렸고 제가 예고해 드린 대로 이제 이 테마 강의는 막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9월 10일이에요. 이제 두 개를 좀 찍어볼까 합니다. 하나는 뭐냐. 권정, 절정.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대원군 그리고 민비. 자, 미리 얘기할게요. 이거 10일 거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명성황후. 네, 그거는 이제 뭐 왕실에서 그렇게 추존을 한 거고요. 네, 우리 기준으로는 민비죠. 네, 나중에 이어지겠지만은 그냥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대원군, 아주 문제적 인물입니다. 그러나 하나 잘한 건 있어요. 뭐, 대원군 땐 세도 정치는 없었습니다. 근데 민비. 네, 마지막 세도 정치를 했죠. 민시 세도. 근데 여기다 뭐까지 있었냐. 무당 갖고 정치를 했어요. 네, 누구라고 말 안 하겠습니다. 최모 서원 씨. 네, 그리고 박모 근혜 씨. 이게 있대요. 좋게 평가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걸 갖고도 아직도 뭐 그래도 명성황후 아니냐. 돌아가셨을 때 장렬하게 돌아가셨. 그것도 확실치 않아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옛날에 이미연 씨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좋아해요. 사실 굉장히 매력 넘치는 배우죠. 근데 이미연 씨의 가장 큰 패해는 뭐냐. 명성황후, 민비를 너무 신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 여기에 당연히 고종의 무능함도 나오겠죠. 그거는 이제 25-1강, 그리고 이제 추석 직전에 이어지는 마지막. 이렇게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종, 철종을 얘기해야 되는데 우선 여러분들 이거부터 아셔야 돼요. 자, 뭐냐. 조선 막바지에 가면 적통은 누구죠? 여기죠. 숙종, 경종이야 뭐 너무 빨리 죽었으니까 그렇다 치고. 영조, 그리고 사도세자. 그래서 사도세자도 나중에 장조라는 임금으로 추존이 됩니다. 추존, 추존이라는 건 뭐냐. 아, 임금은 아니었지만 임금의 역할을 한 거나 마찬가지였다라고 주는 명예로운, 사후에 주는 네이밍이에요. 그리고 정조. 이 정조도 제가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정조가 원래는 정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대 임금, 그 방과, 그죠? 자기 동생 이방원한테 방원아. 겹쳐요, 이름이. 물론 한자는 다릅니다. 그런데다가 이 고종이 나중에 대한제국을 만들 때 야, 그래도 내 황제, 선황제들을 추존해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 황제로 추존된 사람들은 조가 붙겠죠. 그래서 영조하고 정조는 나중에 황제로 추존이 됩니다. 그래서 정종이 정조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 정조, 순조까지는 잘 내려왔는데 효명세자가 꼴까닥! 이거 이제 오늘 올라갈 겁니다. 효명세자 이야기는요. 그러니까 24-2강으로 올라갈 거니까 이거 그때 좀 닭버검 많이 들어주시고요. 여기가 헌종입니다. 그러니까 효명세자가 이렇게 죽었으니까. 그래서 효명세자는 뭘로 추존이 되냐? 익종이에요. 그리고 헌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이드로 누가 있냐? 은원군하고 은신군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왕조 막판이 되면 왕실의 핏줄이 굉장히 귀해진 거예요. 그리고 제가 24-2강에서도 밝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들으실 겁니다만 세도정치 가문들이 또 야, 왕실에서 똑똑한 놈 나오면 제껴. 왜? 그래야 자기들이 세도정치를 계속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똘똘하다 괜찮다 싶은 애들은 다 귀양가거나 아니면 죽거나 아니면 흥선대원 것처럼 바보처럼 살아댔던 겁니다. 그러나 왕이 계열 순위로 보자면 그래도 이쪽이 형이기 때문에 얘가 먼저고 그다음이 얘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됐냐? 헌종이 없었어요. 대가 끊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쪽에서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마 맞을 겁니다. 전계대원군 그리고 전계대원군의 아들인 이원범 이게 철종이죠. 우리 흔히 말하는 강화도령 그런데 요즘 막판에 철인왕후? 그때 이제 우리 딱딱하신 분이 철종 역할을 한 거예요. 딱딱한 분 아실 거예요. 아마 김모 정연씨라고 한 거고 그런데 철종도 대가 끊겼네? 그럼 이제 남은 거 누구밖에 없죠? 여기 은신군 집안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 은신군 집안은 대원군의 아버지가 남연군 남연군 나중에 나와요. 독일놈 오페르터가 이 남연군 무덤 도구라고 런한 거죠? 그리고 흥선대원군 자, 그러면 흥선대원군은 왜 왕이 못됐는지 이제 아시겠죠? 왜? 이원범보다 아래 확률이기 때문에 얘는 왕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두 번째 아들 차남 이재황 큰아들은 이재면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왜 둘째 아들이었던 이재황 그리고 이 고종은 초명이 이 명복입니다. 왜 옛날 사람들 보면 이름이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어릴 때 이름 성인일 때 이름 그리고 호 이렇게 불립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최소한 3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양반이라면 아, 제가 어릴 때는 뭐로 불렸어요? 그런데 성인이 돼서는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성인이 된 다음에는 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곡 이선생 이것도 뭐냐 이, 이 이는 성인 때 이름인 거예요. 그러나 야, 이이야 이렇게 부르면 맞아 죽죠. 그때는 양반한테는 이름 부르는 거 아닙니다. 양반이나 왕족들한테는 호로 불러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곡 이렇게 불렀겠죠. 네, 이제 이해되시죠? 네, 근데 그러면 왜 흥선대원군은 둘째 아들을 왕을 잇게 했을까요?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냐 왕실이라고 예외는 없어요. 친형제도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거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야, 무조건 양자로라도 세워서 집안을 계승해. 이게 양자제도예요. 장남을 우대하는 양자제도입니다. 사실 이게 유교가 탈레반이 된 시작이기도 하죠. 네, 왜? 이때부터 여성 비하가 시작된 거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이 친형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여성 장녀가 재산도 상속받고 재사도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형제도가 생기면서부터 장남을 우대하고 장남한테 재사를 몰아주고 장남한테 재산도 다 주는 거예요. 대신 장남이 할 일은 뭐죠? 재사를 다 지내야죠. 그러니까 이게 장남도 좋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어? 장남이 없어. 그러면 야, 양자로라도 데리고 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것도 원칙이 있습니다. 남의 집안의 장남은 데리고 올 수가 없어요. 그게 루이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어, 그러면 아들이 있으니까 이 큰아들은 우리 집안 지키게 하고 그럼 우리 둘째 아들을 양자로 드릴게요. 그래서 이 고종 이명복이 누구의 양자로 간 거냐? 바로 효명세자의 양자로 들어간 겁니다. 이게 고종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효명세자의 부인이 바로 네, 조대비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뭐냐? 헌종, 철종 때는 그러면 가장 어르신이 누구냐? 조대비가 아니에요. 누굴까요? 순조의 부인이었던 헌원왕후입니다. 여기가 대왕대비였던 거예요. 즉, 그런데 이 대왕대비가 누구다? 이 안동김 씨거든. 네. 그래서 헌종 때 잠깐 풍양조 씨가 집권을 했던 건 맞습니다만 결국 철종 때 가게 되면 다시 이 순조의 부인이었던 헌원왕후, 대왕대비가 다시 정권을 잡게 되는 겁니다. 답이 없죠. 이렇게 되니까. 자, 그래서 헌종하고 철종은 더럽게 간단해요. 뭐냐? 헌종은 솔직히 헌종이 들으시면 기분 나쁘겠지만 업적이 없어요. 임팩트 있는 건 뭐냐? 김대건 신부를 비롯한 우리나라 천주교 1세대들을 어마어마하게 박해했다. 즉, 헌종 하면 딱 지금 그 합정에 있죠? 네. 양화진 쪽에 절두산.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명이 바뀐 거예요. 하도 머리를 많이 잘라서 절두산.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표적인 게 안드레아 신부님이 있었던 거죠. 이 안드레아는 누구? 김대건.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기억하실 건 뭐냐? 악법이 이때는 아주 많이 통했다. 오가작통법. 이건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원래 오가작통법은 천주교도들을 잡아내려고. 야, 다섯 집 중에 한 집이라도 천주교도 서학쟁이들 있으면 뒤져. 그런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된다? 세금 뜯어먹는데 악용이 된다. 그러니까 오가라는 말만 들으면 이때 당시 백성들은 벌벌벌벌 떨었을 거예요. 둘 중 하나니까. 하나는 천주교도를 잡으려고. 하나는 세금 뜯어먹으려고. 이렇게 됐던 거죠. 자, 그런데 아무튼 이 헌종이 후사가 없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때 헌종이 죽었던 나이도 결국 몇 살이냐? 21살, 22살이에요. 왜? 8살에 왕 됐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야, 그럼 그다음 계승자가 누구야? 은원군. 은원군 쭉쭉쭉 내려가다 보니까 어? 이원범이네? 강화도령이네? 그래서 이제 강화도에서 땡겨요. 누가? 대왕 대비가. 어, 헌종 때 잠깐 풍양 조가들이 좀 깝쳤었는데 다시 나에게 왕의 결정권이 왔네? 컴온!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철종을 땡기죠. 그리고 이때쯤이 되면은 이제 안동김 씨도 2세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김땡순 그러니까 이제 안동김 씨의 1세대가 김조순이에요. 근데 이제 2세대로 가요. 김 좌근 예 김 좌근이가 이제 좌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족보 정리는 어느 정도 끝났으니까 이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기억해야 될 사람이 꼭 하나 있다. 누구냐? 자 이제 잠깐요. 우리 PD가 자꾸 선풍길 가려가지고 더워요. 자 옛날에 기억하시죠? 명종 때 명종의 엄마 문정황 그럼 이 문정황황의 작은 오빠 윤원형 그런데 윤원형은 원래 정부인이 있었어요. 근데 정부인을 제껴버리고 어? 야 후처인 네가 나의 정부인이 되죠. 이게 정난정이죠. 예 그래서 이거 갖고 만든 게 여인천하 아닙니까? 메이야? 이거 담매 뒤질 건가? 뭐 이런 거 근데 이게 똑같이 벌어져요. 어떻게? 대왕 대비 있고 철동이 있겠죠? 좌장 김좌근이죠. 근데 김좌근이 또 기생 출신의 여자에게 빠져가지고 정난정으로 똑같이 되죠. 어? 얘가 내 정부인이나 마찬가지야. 즉 모든 인사청탁은 어디를 거치게 돼 있냐. 김좌근의 부인을 거쳐서 김좌근에게 정달이 되는 이런 구조였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 얘는 이름도 없어요. 그냥 나합이라고 불렸습니다. 나합.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 나합 이런 게 언급이 되면 아 이거 철종 때 김좌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난정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때가 한 1560년대라고 치면 1860년대 딱 300년 뒤에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철종은 그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었냐. 철종은 그래도 좀 착했죠. 그래서 내탕금은 잘 털어. 내탕금은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왕의 판공비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야 백성들이 굶어 죽는다며 백성들이 특히 헌종 철종 때는 자연재해도 또 되게 심했어요. 그러니까 야 백성들한테 구율미 풀어라. 이거 내 돈 써라. 자 착해요 철종은. 근데 문제는 뭐죠. 자기 판공비 턴다고 백성들의 이 자연재해라든가 가난이 해결됩니까. 가난의 진짜 원인은 어딘데. 삼정의 문란인데. 철종도 이거 모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철종도 암행어사 많이 보냈습니다. 암행어사를 가장 많이 보낸 임금은요. 영조하고 철종이에요. 근데 영조 때 암행어사 방문수는 뭔가 실적이 있지만 철종 때 암행어사는 실적이 있을까요? 없죠. 왜? 암행어사도 안동김 씨인데. 그러니까 오히려 나중에 되면 암행어사가 어떻게 되냐. 가서 접대받는 자리야. 어 나 암행어사야. 이제 탐관 우리들이 대접해 주는 거죠. 아이고 오셨습니까. 예예예. 그러다가 결국 사달이 납니다. 뭐냐. 세도정치에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세도정치 초창기를 장식했던 게 순조 때 홍경래인 아니다. 그러나 얘는 잔반 그리고 몰락한 소상인들이 일으킨 난이라고 치면 진짜 농민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철종 때. 언제? 1862년. 이게 임술년입니다. 임술 민란. 그럼 왜 임술민란이라고 했을 거예요. 민란이 하도 많이 일어나니까 그냥 한 30여 군데서 동시다발적으로 농민들이 봉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붙이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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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니까 그냥 임술년의 민란이라고 퉁 치자. 그러나 슈퍼스타가 한 명 있습니다. 임술민란의 시작은 어디였냐. 진주예요. 여기에 슈퍼스타 탐관오리가 나와요. 누구? 백 낙 신. 영화 군도 보시면 군도의 모델이 됐던 탐관오리가 바로 이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 배경은 놔주죠.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 아셔야 됩니다. 사극이 보면 누구를 갖다가 따다 써요. 그런데 너무 갖다 쓰면 어떻게 되지? 그 집안에서 항의가 들어와. 우리 선족 나쁜 짓 했었는데 뭘 항의를 합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원균 집안도 항의예요. 그거는 그거는 염치가 없는 거죠. 이 사람이 모델입니다. 영화 군도의 모델이에요. 뭐 나중에는 이 인간 뭐까지 했냐. 물쇄까지 받았어요. 물 워터 농사질러면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쇄를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들고 야 이씨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그러니까 이게 야 진주에서 밀란에 일어났대 30군데 이렇게 됐던 거고 그래서 철종이 야 이제 30군데니까 철종도 모를 리가 없겠죠.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서 철종에서 제일 처음 잘 나오는 거 비상기구로 하나 만듭니다. 이게 뭐냐 보니까 삼정이 문제고만 삼정을 삼정 바로 잡아라 삼정이정청을 만들어서 야 이건 해결해 라고 했습니다만 1863년 철종이 갑자기 꼴가닥 하는 거죠. 대도 못 잇고. 그래서 이제 다음 강의에서 대원군과 고종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종 철종은 뭐다? 순조하고 효명세자가 안 됐는데 얘네가 되겠어요? 얘는 8살에 왕이 됐고 철종은 나무꾼 하다가 17배 왕 됐는데 그러니까 그냥 무기력하게 흘러가다가 결국 백성들이 밀란을 빵빵 터트렸던 이런 시기였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조선의 마지막 찬스 대원군 시대로 한번 연결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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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